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꽁꽁 언 눈도 녹일만한 훈훈한 장면입니다. 겨울철 눈땜에 움직이지 못하는 한 노인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저기 빨간색 원입니다. 한 노인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눈에 거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저렇게 지나갔고요. 한 청년은 끝까지 안전하게 동행하면서 이 노인께서 지나가는 것을 봤고요. 마지막에는 꾸벅 인사를 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유, 착한 청년이네. 바빠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는 거 봐봐. 그러니까요. 착한 청년이야. 아주 착한 청년이네요. 훈훈하네요. 운전자들도 건너면서 이렇게 손으로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다 기다려줬거든요. 박수받아 왔다간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 신호가 바뀌었지만 운전자들도 움직이지 않은 모습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이 블랙박스를 제보한 운전자도요. 직접 내려서 할머니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이 나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멋진 청년이라면서 이 추운 겨울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행신호가 다 그 간격이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노인분들이 다 채 못 건넜는데. 맞아요. 그게 꺼졌버려요. 그러면 참 불안불안해요. 보는 내내. 맞습니다. 이 횡단보도 초록불에 대해서 노인분들이나 걸어가실 때 시간이 좀 짧다라는 지적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1초에 0.8m로 계산을 해가지고 초록불의 시간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초에 0.8m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만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정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1초에 0.8m가 아니라 0.7m당 1초로 변경하는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들이 지나갈 때는 조금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운전대 잡았을 때 바쁘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5분만 먼저 나가시면 되는데 차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